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이베스트 투자니콘의 염승환 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차장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름을 넘기게.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도 한 3일 쉬었더니 몸이... 몸이... 좋아졌어요? 네.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 너무 바쁘시더라고. 여기저기 너무 불려주셔가지고... 우수사원 된 것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네, 오늘 일단 시간이 좀 거의 다 돼서 일정부터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표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1월에 발표되긴 했는데 중국 11월 제조업 순이익이 좀 잘 나왔고요. 오늘이 주주명부가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실 분들은 오늘까지 매수를 하셔야... 그리고 대주주 그거 뭐 해당되는지 여부도 오늘 결정되죠. 그래서 만약에 대주주 10억이잖아요, 현재. 친족 뭐죠? 직계존비석에서 10억인데... 네, 10억. 그거 간당간당하는 분들은 오늘 여유 있게 파셔야 됩니다. 네, 오늘까지는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국내 증시 배당락이고요. 배당락 약간 계산해봤는데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내일 한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50포인트 정도 한 1.75% 정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이 내일부터 분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거래 정지 들어가서 1월 22일까지 거의 한 달간 거래 정지당하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12월 30일 날은 한국은 좀 폐장이고요. FMC 의사룩이 있고 그날 좀 이벤트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시 이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심 공판 후에 한 달 정도 후에 최종 판결이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럼 2월 초에는 나오네요? 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또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31일은 이제 중국의 제조, 비제조 PMI 지수가 발표되고 주요 국들이 좀 대부분 휴장을 합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이탈리아 다만 이제 미국이나 중국은 또 정상 개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1월 2일은 이제 우리 한국 연휴지만 12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니까 최종적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1월 4일 날은 이제 2021년 증시 개장인데 그날은 이제 오전 10시부터 개장하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납 관련해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교보증권 보고서 좀 참고한 건데요. 삼성년자가 이제 보통주 기준 배당을 지금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로 치면 4분기엔 원래 345원 주고도 매 분기마다 특별 배당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565원에서 최소 739원 정도로 아마 지금 주지 않을까. 4분기에는 특별 배당으로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고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1원 더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장 추정치가 높은 것이 2172원인데 여기 뭐 진짜로 2172원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달에 발표를 하니까요. 삼성전자. 네. 가장 높게 추정한 것은 그런데 많이 줄 것 같은 게 이제 상속에 관련된 주가도 끝났잖아요. 네. 끝났어요. 그날부터 또 오르대. 어떻게 묘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목요일부터 오른 거 아니에요. 수요일부터. 목요일날 폭등해버렸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당을 많이 받아야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받아야 또 상속세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제일 많이 줄 걸로 예상한 데가 2172원. 만약에 이거를 4분기에 그냥 주면 그러니까 4분기 345원하고 합쳐서요. 그러면 2.7% 나옵니다. 분기 배당만. 수익률이. 지금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교본주권에서는 739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당 기대감은 좀 높아졌고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코스피 200 연간 배당 수익률이 지금 1.4에서 2.2% 수준인데 평균은 1.6%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피 200 전체가. 그런데 삼성은자를 감안을 했을 때 만약에 739원을 준다고 그러면 1.7에서 1.8% 사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 지수대에서 내일 아마 50포인트 정도는 좀 빠질 수 있다는 거. 이론적으로. 배당 낙은 원래 배당을 주는 만큼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론가는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이 시작했으니까 장을 좀 보시죠. 일단 오늘도 시장은 출발이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앞두고 있는데요. 7만 9천 원. 7만 9천 2백 원까지 상승을 해 있고 현재 지수는 2,825포인트. 18포인트. 2,800을 너무 가볍게 넘어갔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초라해 보이긴 했지만 코스닥은 934포인트. 아무래도 지난주 목요일날 보니까 대주주 부담 때문에 코스닥은 좀 많이 팔더라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빠졌던 것 같고. 이론적으로는 오늘까지도 메모를 받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데 코스피는 그런 게 좀 부담이 적다 보니까. 대주주 관련해서 만약에 내일 사면 전혀 관계없는 거죠? 내일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죠? 내일 팔면 안 되죠? 내일 팔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오늘 가지고 있어야 올해 주주명부에 딱 들어가요. 우리가 팁 플러스 2일 결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30일 날까지 있으니까 31일까지 있어도 그건 카렌다다이고 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관련 없는 거고 오늘 팔아야지 결제가 30일 날 되는 거니까 내 계좌 현금이 들어온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배당이든 예를 들면 대주주 관련이든 간에 매매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사고 파셔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종합과지수는 일단 좀 강세 보이게 했고 시총 상위주부터 말씀드리면 SK케미칼이 한 4% 정도 급등 출발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2.3%. SK케미칼은 적은가요? 아스트로제네카 고승이 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오늘 1.3% 올랐고 현대차도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1.6% 정도.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1% 내외 강세 보이고 있고 약간 빠지는 쪽이 HMM인데 2.3%인데요. 일단 노조 97.3%가 파업에 찬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HMM 노조? 네. 노조가. 그래서 31일 날 2차 노사 조정회의가 있는데 거기서도 협상이 결렬이 만약에 되면 1월 1일부터는 승선 거부 등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 인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측에서 받아줄지는 아마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좀 일부 빠지고 있고 일단 항공이나 운송업종이 오늘은 조금 약세 출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오늘 한화 시스템이 한 3% 정도 올랐는데 우주원 미국의 저궤도 위성 솔루션 갖고 있는 회사 하나를 인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주가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상승 출발했고 그 외에 KCC, 한솔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 출발했고요. 하락하는 기업은 파미슬은 제가 아까 잠깐 제목만 봤는데 약간 안 좋은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체크해보시면 되겠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악재가 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뉴스가 하나 있어서 한번 체크해보시면 되겠고 한 7% 오늘 정도 지금 급락을 했고요. 그 외에 OCI, 현대오토예버 같은 기업들이 한 2, 3% 정도씩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요새 저도 하도 스위트홈 재밌다 그러길래 오랜만에 드라마를 봤어. 몰아서 봤는데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춥지방 무서운 거. 저는 약간 좀 좀비물 같은 거 좋아해서. 저는 안 주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4% 미국에서 3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시청률 넷플릭스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국 드라마는 10위 안에 든 게 거의 최초니까.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한국에서만 인기다. 혹은 아시아만 인기다. 그런데 미국에서 3위를 했어요? 미국에서 3위를 했어요. 그리고 거의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지금 1위입니다. 데이터가 요새 보고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서 A스토리가 지리산이라는 드라마를 I7이라는 기업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몇 달 전에. 그 후로 주가가 2배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위트홈이 또 이런 대박 행진을 거듭하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 회사들에 대해서 좀 재평가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세고요. 그 외에 알테오젠, 하림지주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폭 상위 종목이 있고 반대로 좀 빠지는 기업은 알서포트입니다. 한 2.2%인데 약간 뭐 아직도 확진자가 많긴 하지만 지금 오늘 한 800명대까지는 조금 확진자 수가 약간 이제 감소가 좀 나오면서 일단 알서포트 같은 이제 재택근무 관련 주는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코스닥 쪽에서 지금 오늘 뭐 디오라든가 코엔텍, 뭐 데아티아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특별한 뭐 이런 뉴스는 아직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지수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2,828포인트, 21포인트 지금 강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0.3%, 931포인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종합은 이제 지난 목요일날은 오랜만에 좀 개인 투자원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양시장 다. 대거 매도를 했는데 오늘 오전부터는 좀 공격적입니다. 코스피 466억, 코스닥 2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일단 동반해서 오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섹터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역시 그 비트코인이 아까도 이제 전승시 연구원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신 대로 지금 3천만 원 한번 터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 기업들이 가장 셉니다. 2.25% 올랐고 거기에 이제 그리고 오늘 삼성인자 덕분에 IT 대표주가 1.6% 최근 이제 실적 기대감이 높은 건설기계 또 생명보험은 이제 삼성생명 효과인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6개 관련주라든가 또 아니면 5G 관련 기업들도 오늘 조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전자네요. 진짜. 네. 이게 뭐 8만 전자 진짜 대나마나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빨리 온 것 같아요. 6만 원 돌파하고서는 거의 지금 한 두 달 된 것 같습니다. 두 달 만에 그냥 쉽게 이렇게 매물대가 돌파되니까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아까 파미셀 때문에 렘데시빌 관련주가 좀 안 좋고 항공주가 오늘 한 2% 정도 재택근무 관련주 또 콜드체인 또 인터넷 대표주들 요새 좀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재미없으실 것 같긴 한데 확실히 그 요새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간하지만 시장에 관심을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언택트 서비스들이 올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는 인터넷 대표주도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양호하지만 역시 오늘도 삼성전자가 거의 그냥 독주하는 장이 오늘도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체크를 좀 해봐야 될 때 인텔 얘기가 있네요. 네. 인텔이 저번에 7월에 한번 7나노 CPU 출시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파운드리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금요일 날 오전에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주가에도 굉장히 좋게 작용을, 아니 목요일 날 작용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인텔의 밥수환 CEO가 내년 초에 파운드리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뉴스 나오면 또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지금 어쨌든 인텔 입장에서는 너무나 조급해졌죠. TSMC와 삼성전자 밖에는 이제 10나노 이하 공정이 가능한 업체가 없어진 상태고 본인들은 지금 일단은 10나노 이하로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경쟁사 AMD는 지금 7나노 이미 개발 마치고 관련 제품 공급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5나노까지 지금 출시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인텔이 2022년도에 지금 7나노 출시를 예고를 했는데 그때쯤이면 AMD는 3나노까지 출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텔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위치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새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지금 자체 그냥 CPU 만들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좀 진태양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뉴스들은 국내 삼성전자에게는 너무나 긍정적인 뉴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TSMC가 물량을 모두 다 맡을 수는 없거든요. 너무나 이제 캐퍼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마자도 이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면 대만의 UMC라든가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아니면 우리 한국의 DB화이텍 이런 쪽으로도 주문이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 딱 8만 원이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그동안 좀 TSMC보다 시총이 낮았잖아요. 한 몇 달간.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날 탈환을 했고 524조 원으로. 아마 오늘도 계속 앞서갈 것 같은데. 결국 삼성전자가 이렇게 TSMC를 제쳤다는 건 파운드리에서 TSMC랑 경쟁할 수 있다는 걸 시장이 인정한 것 같아요. 이제는 너도 경쟁할 수 있다. 그동안은 TSMC가 거의 독주였는데 시장에서도 재평가를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지금 한 달 만에 24%나 급등을 했는데 지금 25일 연속 올랐거든요. 반도체 가격 자체가. 마이크론 그게 좀 기폭제가 되긴 했죠. 공장. 스팟 프라이스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고정거래가보다 20%가량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고정거래가보다 현물가격이 선행을 하니까 내년에는 아마 고정거래가격도 지금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물거래가격에 수렴하죠. 네. 수렴을 하니까 후행적으로 반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단 슈퍼사이클이 전조가 보이는 거 아니냐.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들어서 아마존하고 페이스북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센터 투자를 드디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도에는 확실히 서버용 가격도 올라갈 것 같은데 인텔의 새로운 서버 플랫폼이 2분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화이틀리라고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서버용 디램도 당연히 가격이 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년 1분기부터는 어쨌든 본격적으로 디램 고정과까지 튀면서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요새 주말에 하도 뉴스가 많아서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없어서 차를 못 만든대요. 폭스바겐이. 그래요? 왜냐하면 반도체 회사들이 차량용으로도 만들고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 터져서 자동차 수요가 줄어버리니까 상반기에 이걸 줄여버렸대요. 생산을. 대신에 뭘로 바꿨냐. 가전제품용으로 돌려버렸대요. 그런데 생각보다 차 수요가 하반기에 빨리 돌려버리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때 공급을 못했다고 합니다. 공정전환을 못해서. 하긴 자동차는 자동차하고 가전은 다 좋네요. 네. 지금 생각보다 수요가 좋고. 그런데 거기다 핵심이 뭐냐면 자동차가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으로 가니까 여기에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더 들어가겠죠. 그건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특히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ECU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얼마 전에 현대모비스도 차량용 반도체 회사 자회사 하나 인수했잖아요. 합병을 해버렸는데 그런 것처럼 자동차 반도체를 얼마나 잘 구하느냐도 경쟁력인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확실한 건 뭐냐면 모든 반도체가 수요는 좋아지는데 공급이 없어요.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얼마나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아까도 잠깐 김포론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대주주 확정이 28일이죠. 오늘 확정이 되는데 과연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까지 매물을 쏟아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전장만 봐서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사고 있습니다. 현재는? 목요일 날 지금 일단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단 사고 있는 상황이고 10억 원 이상 가지고 계신 단일 주주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아요. 0.05%밖에 안 됩니다. 전체 주주분 중에. 그런데 보유금은 199조 원으로 47.8% 금액은 엄청나죠 사실은. 그럼 10억 원 이상이라는 게 뭐 한 종목에. 그러니까 천억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진짜 대주주들도 포함된 거잖아요.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비중률이 높은 편이긴 한데. 그리고 올해 이제 개인들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 일단 올해는 9조 원 정도 샀고. 9조. 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 14조 원을 샀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서 그다음에 3위가 좀 이건 안타깝지만 곧버스 3.5조 원. 그다음에 4위가 현대차 2.6조 원. 네이버가 2.5조 원. 이렇게 1, 2, 3, 4, 5등. 올해 좀 가장 많이 산 순서대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12월에는 보통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팔았는데 올해는 어쨌든 2.8조 원 정도. 목요일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말 거의 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12월에 좀 매수를 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컸던 것 같아요. 10억 원 그 양도 차이 과세가. 그래서 사실 10월부터 매물이 많이 나왔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증권사 보고서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신한금융투자의 최유준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개인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 거인이 깨어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내년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약간 낙관적으로 쓰셨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겠지만 올해 시장이 주인공은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진짜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국내 증시를 살리셨죠. 살렸고. 이렇게 급등까지 좀 시킨 주인공들인데. 일단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한국의 동학개미운동. 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로빈우더. 이쪽이 상당히 좀. 그런데 질적으로 차이 많이 난대요. 로빈은 거의 단타 엄청 신다는 거야. 단타까지 많이 찍고. 엄청 내버릴 수 있고. 또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이제 가게에서 차지한 금융자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미국이 32% 정도 되고요. 한국은 19%. 그다음에 유럽이 16%. 일본이 13%. 일본은 전통적으로 채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한국이 비중이 일단 좀 늘어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 금융자산 중에서는 20%가 안 되니까. 여전히 좀 낮은 수치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22%까지 갔던 적이 있었대요. 금융자산 비중이. 주식 비중이.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내년도에 좀 더 한국의 주식 자산 비중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했고. 최근에 이제 투자에 있어서도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니까 국내 국민들이 이제 예전에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했는데. 이게 안정성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예금윤비가 너무나 낮다 보니까. 이제는 좀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비중도 조금씩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PER 13배가 좀 비싸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올라서. 그런데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13배인데 은행 예금금리가 0.5%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PER의 역수가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이잖아요. 20배네요. 그러면 7.7% 나오거든요. 기대수익률이. 그러면 0.5% 예금금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도 금리와 비교하면 국내 증시는 비싸진 않다. 그런 식으로 적어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내년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시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최소한 지수하다는 좀 더 견고하게 하반경직성을 만드는 요인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투자가 많아지면 그 나라의 PER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주가가 좀 재평가되면서. 권순윤 기자가 얘기한 그런 주식 투자 안 하고 건강한 우량한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분. 그럼 내년에 장기 투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세액 공제를 지금 발표한다고 했어요. 재정부에서 내년에 발표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메리츠 증권의 이승훈 연구원이 쓴 건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다룰 부분. 내년 초에 이슈가 바이든 행정부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할 텐데 의회를 통과한 9천억 달러 부양법안 외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한 게 있거든요. 당선자가. 연간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 내외의 재정적자를 용인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취임하고 나서 그 부분을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재원 조달을 할 때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건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증세를 생각보다 좀 빨리 해버리면 좀 증시에 노이즈가 될 수 있으니까 취임하고 나서 1월 달에는 좀 여러분들이 이게 돈을 얼마나 지출하느냐 보다도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반독점 규제 이슈인데 역시 이것도 하나의 공약인데 관건은 1월 5일 날 조지아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최근에 뉴스들 찾아보니까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지금 굉장히 박빙이래요. 박빙일 거예요. 완전히 박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데 공화당이 되면 크게 리스크는 아닌데 만약에 민주당이 되면 반독점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상온까지 장악을 해버리니까요. 그 부분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트럼프의 방식보다는 당연히 좀 더 직접 압박보다는 동맹들하고 연대를 통해서 다자협상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8년, 19년도에 정말 우리 한국 증시가 소외받은 이유가 너무 무역 분쟁이 격화돼서 안 좋았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그런 것보다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옥죄지 않을까. 좀 느리지만 단단하게 옥죄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추진한 이런 SMIC, 화해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반도체 제조장비, 중국 유입에 대해서도 이게 초당적으로 지금 다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화당이나. 갑자기 트럼프 때 그런 중국 기업들 제재한 거를 다 풀어줍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건 계속하고 다만 전반적으로 통상을 확대하고 이런 건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고 그러면 우리 꽃놀이 피 아니야. 그리고 미국 정부가 또 제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TV 회사까지 제재하더라고요. TCL이라고 하실 거예요. TCL. 세계 3위 TV 회사인데 신장 위그루 자치족 있잖아요. 위그루죠.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거죠. 그런 거. 강제 노역. 인권에 관련된 거. 그런 건 민주당이 더 세게 몰아 붙이기. 그래서 애플에 납품하는 회사,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 오피림 제재 당해서 내년부터 아마 공급이 안 될 거예요. LG 노트에게 반사이기라고 하는데 역시 이게 만약에 제재 들어가면 LG전자한테 좀 반사이기입니다. 왜냐하면 LG전자가 지금 출하량 기준으로 지금 2위인데 2분기에 한 번 역전당했어요. TCL한테. 아, 전 세계에서? 네. 진 적이 있어가지고. 1등은 삼성이에요? 네. 1등은 압도적입니다. 2019년 기준 삼성인자가 4,400만 대. 2등의 LG전자가 2,500만 대. TCL이 3등인데 2,040만 대인데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두 업체가 2,3등 다투고 있는데 LG전자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목요일날 조정을 받으면 오늘은 또 6.7%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전도 잘 나가는데 이제 전장까지 좀 이렇게 튀어버리니까 굉장히 좋게 주가에는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서는 제가 또 오늘 좀 시간 지나서 내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주말에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김 프로님 거기 나오셨더라고요. 셀코티비. 셀코티비 나오셨죠? 그 왜 쑥스럽게 오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그래서 이분이 블로그 쓴 걸 다 봤어요. 누군데?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계시는데 이제 좀 유명한 블로거입니다. 블로거? 이제 전업투자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보니까 총 4개는. 인생 그래프? 인생 그래프 봤는데. 아, 이거 이재용 아나운서 예전에 제가 MBC 라디오 할 때 같이 방송도 한 번 하고. 사실 그 임혜진 님이 같이 한다 해서. 우리 어렸을 때 우상이었잖아요. 제가 한번 설명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첫 번째 성공기가 IMF 때라고 저도 이제 한번 보고 한번 적어봤는데 그때 이제 남은 돈 8천만 원 주식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900. 그런데 장인어른께 맡기고 출국을 해서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사실은. IMF 터져가지고. 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이거? 아니, 그런데 결론은 좀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어쨌든 그 후로 이제 삼성전기 채권 그때 어떻게 연 30%짜리가 있었는지. IMF 때 30%였죠. 삼성전자도 20 몇 프로 했어요. 20 몇 프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매입하시고 이제 마포구에 미분양 아파트까지 하셔가지고. 6년 만에 자산이 20배 증가 그렇게 하셨고. 아유, 그거 그만하십시다. 뭐 그런 얘기래.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금융위기 때. 아유, 그만하십네.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분도 블로그에 그걸 쓰셨어요. 뭐냐면 사람마다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프로님처럼 그거를 기회로 활용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위기 때 공포의 주식을 팔고 떠난 사람도 있고 기회로 보고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지니까 더 무서워가지고 바닥에 다 손절하신 분도 계시고 끝까지 인내하면 그냥 버틴 사람도 있고 사실 이 블로그 이분이 주식 엄청 물렸다가 버티셔서 지금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다 당했어요. 유명 블로거예요? 네, 굉장히 좀. 그래서 그런가. 그런 분들이 저기서 그런가. 그런데 이제. 별 내용도 없는데 조회수가 뭐 80만 조회인가 뭐 나왔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끝까지 인내하면 이분은 버티셔서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신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기회로 보고 현금을 갖고 있던 분들 중에 촉이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걸 기회로 활용해서 자산을 증식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위기가 지나가면 이렇게 결국 부자되신 분들 공통점이 위기 때 다 자산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크면 클수록 더욱 더 자산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시드머니를 크고 견고하게 모으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데 저 아직 뭐 할 얘기 없으니까 저 얘기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진짜 그걸 절감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아니, 김 프로님은 1억 모아서 예를 들면 옛날에 금리가 20%, 30% 됐으니까 그게 5억 되고 10억 됐죠. 그래서 요즘 금리가 그런데 생각은 전혀 다르죠. 그게 금리가 낮아서 금리가 초저금리라서 오히려 자산가치가 올라가니까 시드머니를 빨리 견고하고 크게 만드시면 분명히 여러분 기회가 오셔서 5배, 10배 이건 1확천금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위기 위기가 오고 그 공을 물결을 잘 타시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 보면서 저는 제일 공감했던 게 이것도 이건데 그거 같아요. 그때 IMF 때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어쨌든 유학을 가셨잖아요. 그 선택이 저는 좀 공감이 가는 게 지금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주식 투자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죠. 그런데 본인한테 투자한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어디다 투자하냐가 문제인데. 여러분들의 모든 휴먼 캐피탈을 훼손시켜가면서 주식 투자하면 되지도 않고요. 맞아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말씀드리죠. 그런데 어쨌든 이 얘기는 한 번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인가요? 제 의견이 끝나는 거예요? 네. 25분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저 혼자 한다고 특별히 또 우리 염 차장이 그렇게 하셨나. 어쨌든 염수관 차장하고는 내일도 모레도 만나게 될 테니까 인사를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고하셨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마는 20명? EBS 투자증권 전체에서? 10명 정도. 10분의 우수 직원으로 우리 염수관 차장이 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는데 엄청난 거의 천분 가까운 분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댓글라고 해서 하여튼 저로서도 마음이 참 흐뭇하고 또 내년 명년에는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제가 사실 다른 방송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김 프로님한테는 그 얘기 안 드린 것 같아요. 사실 7월 거의 말경에 저한테 이제 섭외 전화 한 번 하셨잖아요. 그거 오기 전에 진짜 2주 전에 꿈에서 김 프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꿈에서? 진짜로? 진짜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3프로를 자주 보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일면식이 없으니까 김 프로님은 저는 방송에서는 봤지만 당연히 한 번도 뵌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니 이분이 이분께서 왜 나한테 전화를 했지 꿈에서? 2주 있다가 내가 진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꿈에서 뭐가 있었나? 예주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때 꿈꾸고 나서 정말 좀 일주일간에 의아해서 진짜 전화 올려나? 그 생각을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닌가 보다 그냥. 꿈은 꿈인가 보다. 그런데 진짜 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좋은 인연을 오랫동안 우리가 끝까지는 할 수 없어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팬들이 원하시는 만큼 저도 염성한 차장도 좋은 콘텐츠로 우리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로 만나 뵐 것을 약속을 하면서 오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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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